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파이썬입니다. 레벨 5위 다섯번째 과제입니다. 자료 출처의 교재입니다. 교보문고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레벨 5는 총 14개의 과제로 구성됩니다. 레벨 5위 다섯번째 과제입니다. 자재관리에서 자재의 코드를 부여하고 코드별로 재고수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차 배열 스톡스는 코드별로 재고수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재 코드는 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고수량은 0 이상의 숫자입니다. 2차 배열 스톡스의 각행은 자재 코드와 재고수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한 자재 코드가 스톡스에 등록된 자재 코드인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프로그램 실행에서 자재 코드의 길이가 4가 아니면 자재 코드 입력 에러의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또 자재 코드의 길이가 4이지만 독록되지 않은 코드를 입력하면 등록된 자재 코드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독록된 코드를 입력하면 등록된 자재 코드라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숫자 0 4개를 입력하면 프로그램 종료의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첫째, 자재 코드별로 재고수량을 관리합니다. 둘째, 2차 배열 스톡스는 코드별로 재고수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자재 코드는 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넷째, 재고수량은 0 이상의 숫자입니다. 다섯째, 입력한 자재 코드가 스톡스에 등록된 자재 코드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파악합니다. 인풋은 자재 코드입니다. 아웃풋은 에러 메시지 또는 정상 처리 메시지입니다. 문제 분해를 합니다. 첫째, 2차 배열 스톡스가 제공됩니다. 둘째, 입력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4자리가 아니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셋째, 입력한 자재 코드가 2차 배열 스톡스에 없으면 등록된 자재 코드가 아닙니다를 출력합니다. 넷째, 입력한 자재 코드가 2차 배열 스톡스에 있으면 등록된 자재 코드입니다를 출력합니다. 다섯째, 입력 데이터가 0 4개이면 프로그램 종료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해결책 1단계입니다. 첫째, 2차 배열 스톡스가 제공됩니다. 둘째, 입력 데이터 검사입니다. 타입 체크로 정수를 검사하고, 랭스 체크로 4자리 검사합니다. 셋째, 2차 배열 스톡스를 순회하여 등록을 확인합니다. 넷째, 입력 데이터가 0 4개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둘째와 셋째를 반복합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해결책 2단계입니다. 첫째, 2차 배열 스톡스가 제공됩니다. 둘째, 타입 체크 서브루틴인 이즈 인티저입니다. 매개 변수는 입력 데이터이고, 정수이면 트롤을 반환하고, 정수가 아니면 폴스를 반환합니다. 셋째, 등록 확인 서브루틴인 파인드 코드입니다. 매개 변수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스톡스 행 길이만큼이고, 각 행위 첫 번째 요소가 입력 데이터와 같으면 트롤을 반환합니다. 끝까지 순회하였으나 없으면 폴스를 반환합니다. 넷째,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입력 데이터가 0, 4개가 아닐 동안입니다. 다음은 반복 내용입니다. 자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입력 데이터 검사를 합니다. 중첩 선택 구조입니다. 외부 선택 조건은 입력 데이터가 0, 4개 이면입니다. 0, 4개 이면 프로그램 종료를 출력합니다. 0, 4개가 아니면, 내부 선택 구조입니다. 내부 선택 조건은 등록 확인 서브루틴의 반환 값이 트롤 이면입니다. true 이면 등록된 자제 코드입니다를 출력합니다. 반환 값이 false 이면 등록된 자제 코드가 아닙니다를 출력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4개 변수가 자제 코드인 서브루틴 파인드 코드의 알고리즘입니다. 첫째, 반복 변수 i를 초기화합니다. 둘째,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배열 스톡스 길이보다 작을 동안입니다. 다음은 반복 내용입니다. 선택 구조입니다. 선택 조건은 스톡스 i형 이 자제 코드 같으면 입니다. 같으면 트루를 반환합니다. 반복 변수 i의 e를 더합니다. 셋째, 반복 구조가 종료되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이제는 메인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첫째, 배열 스톡스를 초기화하고, 불 변수인 루프 변수를 트루로 초기화합니다. 둘째, 중첩 반복 구조입니다. 외부 반복 조건은 루프 변수가 트루 일동안입니다. 트루가 아니면 반복이 끝납니다. 다음은 외부 반복 내용입니다. 자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내부 반복 구조입니다. 내부 반복 조건은, 서브루틴 이즈 인티저가 트루가 아니거나, 자제 코드 길이가 4가 아닐 동안입니다. 다음은 내부 반복 내용입니다. 자제 코드 입력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다시 자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자제 코드가 숫자이고 길이가 4이면, 내부 반복 구조는 종료됩니다. 선택 구조입니다. 선택 조건은 자제 코드가 0 4개 이면입니다. 트루 이면, 프로그램 종료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루프 변수에 폴스를 대입합니다. 폴스 이면, 내부 선택 구조입니다. 내부 선택 조건은, 서브루틴 파인드 코드의 결과가 트루 이면입니다. 트루 이면 등록된 자제 코드입니다를 출력합니다. 폴스 이면 등록된 자제 코드가 아닙니다를 출력합니다. 알고리즘을 구조도로 표현했습니다. 자제 코드 등록 확인의 모듈은 총 2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는 변수들을 초기화합니다. 모듈 2는 중첩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루프 변수가 트루이고, 하위 모듈들을 반복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1에서는 자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하위 모듈 2.2는 내부 반복 구조입니다. 내부 반복 조건이 맞으면, 하위 모듈들을 반복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2.1에서는 입력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하위 모듈 2.2에서는 자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하위 모듈 2.3은 중첩 선택 구조입니다. 외부 선택 조건은 자제 코드가 0 4개 이면입니다. 조건에 따라 하위 모듈을 선택합니다. 하위 모듈 2.3.1에서는 종료 메시지를 출력하고, 루프 변수에 폴스를 대입합니다. 하위 모듈 2.3.2은 내부 선택 구조입니다. 내부 선택 조건은 서브루틴 파인드 코드의 반환값입니다. 조건에 따라 하위 모듈을 선택합니다. 하위 모듈 2.3.2.1에서는 등록 확인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하위 모듈 2.3.2.2에서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서브루틴 파인드 코드의 모듈은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는 I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모듈 2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가 배열 스톡스 위 길이보다 작다이고, 하위 모듈들을 반복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1은 선택 구조입니다. 선택 조건은 스톡스 I형과 자제 코드와 같으면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하위 모듈을 선택합니다. 하위 모듈 2.1.1에서는 트롤을 리턴합니다. 하위 모듈 2.2에서는 Ia를 더합니다. 모듈 3에서는 폴스를 리턴합니다.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서브루틴 파인드 코드입니다. 배열 스톡스를 초기화하였습니다. 반복문은 반복 횟수를 알 수 있으므로 포문을 사용했습니다. 반복문에서 코드와 스톡스 I형과 같으면, 참이면 트루를 반환했습니다. 반복문에서 반환되지 않으면, 폴스를 반환했습니다. 변수불 루프가 트루일 동안 반복문을 실행하였습니다. 내부 반복문 안에서 숫자 4자리의 자제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서브루틴 이즈 인티저와 함수랜을 사용하였습니다. 중첩 if 문을 사용하였습니다. 외부 if 문으로 종료를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내부 if 문으로 자제 코드 등록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서브루틴 파인드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입력한 코드의 숫자 검증과 길이 검증을 합니다. 입력한 코드가 등록된 제품 코드에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입력한 코드가 0 4개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복습과제입니다. 과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과제 풀이는 블로그 낭만독타 코딩랩에 가시면, 중3고위 복습과제 풀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레벨 5위 5번째 과제였습니다.